안녕하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김의치 Rome 입니다. 저는 제 사는 제작진인 hadn't saidwell 김치찜이 전이 없어요. 바삭바삭 마늘 초콜릿 흠리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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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파김치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볼 오징어 뼈가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뼈가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초콜릿 바삭바삭 다진마늘 오징어 매콤한 소스 바삭바삭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